이번에는 반항값과 매개변수가 있는 함수 포인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항값 자료형을 지정해주고, 메인 뒤에 괄호에는 매개변수의 자료형을 지정합니다. 이때 매개변수 이름은 생략해도 됩니다. 반항값 자료형 괄호 asterisk 함수 포인터 이름 괄호 매개변수 자료형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트형 반항값, 인트형 매개변수가 두 개인 함수를 담을 수 있는 함수 포인터는 어떻게 만들까요? 이 add 함수를 담을 수 있는 함수 포인터는 이렇게 만듭니다. int add 괄호 int a int b 중괄호 return a plus b 이렇게 더셈 함수를 정의하고 int 뭘 괄호 int a int b 중괄호 return a 곱하기 b 이렇게 곱셈 함수를 정의합니다. 메인 함수에서는 int 괄호 asterisk fp 괄호 int int 이렇게 함수 포인터를 선언하고 fp equal add printf로 fp10 20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fp equal mul printf로 fp10 20을 출력합니다. 컨트롤 앱 5키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 30, 200이 출력됩니다. int형 반항값과 인트형 매개변수 두 개를 가지고 있는 add 뭘 함수를 저장할 것이니까 함수 포인터를 선언할 때는 반항값은 int로 지정하고 맨 뒤에 괄호 안에는 int를 두 개 넣어줍니다. 이때 매개변수의 자료형만 알려주면 되고 매개변수의 이름은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할당 연산자를 사용해서 함수 포인터에 add 함수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함수 포인터 fp에 괄호를 붙여서 호출하면서 매개변수의 값을 넣습니다. 여기서는 fp에 저장된 add 함수로 호출하니까 10과 20을 더한 30이 나옵니다. fp에 뭘 함수를 넣어서 곱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 포인터를 활용하면 상황에 따라서 함수를 바꿔가면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수 포인터에 대해서 배웠는데 문법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함수 포인터는 C 언어에서도 어려운 부분에 속하니까 당장은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함수 포인터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찾아보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